정말 신이에요? 하백이 왔다고! 너는 네 생각만 했어. 시끄러워. 아무리 애를 써도 네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. 미쳤나 봐. 이게 누구야? 그. 지. 왜 내 여자 뒷꽁무늬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? 왕자님 코스프레인가? 이상하게 자꾸 엮이 돼요. 미스터리 스릴러. 서스펜스 장으로 넘어가 볼까? 신석에 관한 한. 너와 난 공범이라는 거. 날 갖고 논 거야? 어리석으니까. 감히 날 시험하지 마라.